아 지금 오늘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45번째 테스트 영상입니다.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너무 시커멓게 나온 것 같은데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45번째 45번째 근데 그 전 카메라보다 안좋은 것 같죠 그죠 좀 어두워 보이지 않아 이건 테스트 영상이에요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이건 테스트 영상입니다 끝만 이렇게 누르면 되죠 여기를 누른다고 그리고 어머니